아, 내 마음은 못하겠다 라고 하지만 내 몸은 뛰는 걸 엄청 좋아하는구나 못하겠다는 마음이 계속 계속 올라오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은 가짜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재마을 연아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열등이 중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은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이건 불가능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마음이죠 제가 이전에 수행을 할 때 이 열등이 마음 정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봐도 찐 열등이가 올라오면 이 마음에 휩쓸려서 쉽게 낙오가 되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열등이 마음 어떻게 정산하고 계신가요? 열등이가 올라오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열등이 마음이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져서 나는 진짜 열등한 사람이라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열등이 자체가 돼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모험이나 새로운 시도나 이런 거 일체하지 않으시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할 수 없다는 열등이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다 버리고 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인드 콘트롤로 덮어버리시는 분들 우리는 흔히 열등한 상황 때문에 열등한 마음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열등감이 올라와 사업에 실패를 했으니까 열등감이 올라와 내가 저 사람에게 졌으니까 열등감이 올라와 이렇게요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이 탁자가 있는 것처럼 열등이 마음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우리 조상님들의 삶을 보면 아무리 뼈빠지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거다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나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힘이 약해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혹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없었던 살릴 수 없었던 경험들도 있을 거고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서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없었던 경험 정보가 엄청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아들을 원했는데 부모님의 소원대로 너무나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아들이 될 수 없었던 그런 경험 정보도 있었을 거고 이처럼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수많은 경험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이미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는 어김없이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느껴주면 되는데 말이 쉽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한 나를 보는 게 엄청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자꾸자꾸 피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올라옵니다 마치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듯이 무조건 못하겠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다 보면 아 할 수 있구나 못하겠다는 이 마음이 가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예전에 영체마을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열기 위해서 운동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중에 땜달리기라는 게 있었는데 영체마을 정문에서 나가면 도로가 산 위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다시 산을 내려가면 평지가 펼쳐져 있고 평지를 쭉 가다 보면은 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땜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영체마을로 오는 코스가 땜달리기 코스인데요 이게 한 8키로 정도 됩니다 처음 운동을 할 때 일주일 정도는 이 땜을 걸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아 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느리더라도 이 길을 걷지 않고 뛰겠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땜달리기가 저의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 됐어요 자기 전에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땜달리기 할 생각에 너무너무 두려웠고 땜만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날의 숙제가 다 끝난 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요 특히 오르막을 달릴 때면 못하겠다 힘들다 하기 싫다 포기하고 싶다 이 마음이 계속 계속 올라와요 뛰면서도 아 너무 힘들어 다음 모퉁이에서는 걸을 거야 저까지만 가면 걸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년인가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걷지 않고 뛰어서 땜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느꼈어요 아 내 마음은 못하겠다 라고 하지만 내 몸은 뛰는 걸 엄청 좋아하는구나 못하겠다는 마음이 계속 계속 올라오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은 가짜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영채마을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수행자였어요 그래서 수행지도도 받고 케어도 받으면서 그냥 수행자의 삶을 살면 됐지만 수행을 계속하면서 영채마을에 몸담게 되고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나 새로운 미션들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공지를 하고 체조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팩폭을 해주고 또 영채 힐링샵을 만들면서 영채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같이 처음에는 못하겠다 하기 싫다 이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 열등의 벽을 하나하나 넘다 보니까 아 열등의 마음은 그냥 마음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열등의 벽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성장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쌓아온 할 수 없었던 경험 정보들로 인해서 난 못해 할 수 없어 하는 마음들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열등의 마음을 청산하는 것은 단순히 올라오는 열등의 마음을 느끼고 발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느끼면서 내가 결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진짜 못하겠다는 마음 진짜 안 된다는 마음 진짜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올라와도 느끼면서 계속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계속하는 겁니다 저의 열등이 마음 청산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등이 마음을 청산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세마을 지민의 마음을 청산하시는데 역시